그림을 보고 낱말을 써 봅시다. 배추의 배는 자음자 비읍의 브에 모음자 엘을 합쳐 배. 배추의 추는 자음자 치읔 스위치에 모음자 우를 합쳐 추, 배추. 야구의 야는 자음자 이응에 모음자 야를 합쳐 야. 야구의 구는 자음자 기역의 브에 모음자 우를 합쳐 구. 야구. 모기의 모는 자음자 미음의 브에 모읍자 오를 합쳐 모. 모기의 기는 자음자 기역의 브에 모음자 이를 합쳐 기. 모기. 마이크의 마는 자음자 미음의 브에 모음자 야를 합쳐 마. 마이크의 이는 자음자 이응에 모음자 이를 합쳐 이. 마이크의 크는 자음자 이응에 모음자 이응에 모음자 이를 합쳐 크. 마이크. 너구리의 너는 자음자 미음의 브에 모음자 이를 합쳐 너. 너구리의 구는 자음자 기역의 그에 모음자 우를 합쳐 구. 너구리의 너구리의 리는 자음자 리을의 르에 모음자 이를 합쳐 리. 너구리. 다음 낱말들은 그림을 보고 소리가 나는 대로 써봅시다. 두, 더, 지, 아, 바, 트, 허, 리, 이, 띠, 띠, 우, 리, 나, 라.